네, 20번입니다. 대입 파악 문제 풀 때 필자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평균 6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글이에요. 구호랑 다릅니다. 어떠한 대입 파악도요, 무조건 소재 중요합니다. 무조건 결론 중요합니다. 자, 소재와 결론은 필수 근거 문장이고요. 그럼 이제 평균 내가 6문장이 있다니까 여기 4문장 남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저는 발취독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읽어는 봐야 주장문에 쓰게 되고요. 읽어는 봐야 결론에 쓰게 되는데 힘 빼고 있는 겁니다. 줄거리를. 줄거리를. 무조건 문제 풀 때는 소재와 주장과 결론. 이게 답의 근거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근거 문장 찾는 것만 하면 되죠. 자, 근거 찾기 되게 쉽습니다.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아니, 6문장밖에 못 쓴 여고가 예시를 왜 써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가 남은 예시한 문장은 필자의 주장이에요. 또,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나 지금 이제 집중해 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통이에요. 또는 얼마나 중요하면 필자가 자기 글에서 다시 말해, 요약헌데, 결론적으로. 무조건 주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어느 언어든지 공통점이거든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을 알 수는 없어요. 햄버거는, 메가소인은. 목적어를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점심을, 공부를. 동사죠. 이 부분은 압니다. 보통 동사의 경우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필자가 뭐뭐, 해라. 주장문입니다.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요. 명령문은 예시로 쓰기도 합니다.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막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꼭 for example 안 나와도 예시 앞문장은 주장. 자문자답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주장이에요. 또는 실험 연구 결과도 보통 동사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증합니다. 보여줍니다. 개통들. 자, 요거를 무조건 주제문찾기 연습이 돼야 끝나거든요. 그러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입 파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묶으세요. 이건 근거 문장입니다. 이제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주장문을 찾으면 되는데 주장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접속사로 시작하면 주호동사를 부사절이라 그래. 콤마디가 주절이에요. 주동사에 있는. 교환한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주대에 안 들어가요. 그럼 줄거리 따라가는 거. 자, 길죠? 수시하고 다 빼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 우리는 발견한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주기가 안 들어갑니다. 길죠? 다음 문장. 우리는 발견한다. 어때요? 여기에 주장문이 없어요. 어? 얼핏 보면 이제 그럼 선생님 나열식이라고 쭉 나열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가운데 주장문이 없으면 소재는 두 번, 결론 두 번, 가운데 뭐야? 힘 빼세요. 뭐야?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거. 글을 읽을 땐 끊어주고 묶어주면 박살나요. 이건 보일 때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영어는 키워드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을 보호했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와. 수시하고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예시가 있어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탐슨의 형이자, 줄리의 남동생인 마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우리말이 뭐야? 마이클은 시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보면 수시하고를 빼지 않으면 그걸 놓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영체리되어 있죠? 수시거구와 뼈대를 구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읽다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볼게요. 기본수거 나셔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There is no, I의 필수거입니다. 뭐뭐는 불가능하다, 이 수거예요.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소재 파악입니다. 부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뭘 부인하느냐.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주어. 뭐다? 뭐를? 특정의 의미를 빼, 쉬고 빼야 돼. 이게 목적이잖아. 아, 논쟁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캐리. 야, 논쟁에 참여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는 건 부인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냐. 첫 문장은, 이는 이거 소재 파악이야. 소재는 첫 문장이시기 명사고요. 소재는 이겁니다. 논쟁을 하면 위험성이 있다. 요게 소재예요. 이 문장을 끝날 때까지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필자 50말? 논쟁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거구나. 이제 뭐야?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보자. 언제? 주어동사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교환을 합니다. 뭐를? 아, 그리고 검토합니다. 자, reason, 이유, 또 논거. 우리가요, 자,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논거를 교환하기도 하고 논거를 검토하기도 해요. 근데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외도 꼭 넣어야 되거든, 육하원칙. 좀 어려운 수거지.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는 자, 논거를 교환하고 논거를 검토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 믿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겉. 어느 것. 우리 최고의 이성이 말하기에. 이거 그냥 수식어고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삽입금이 들어간 거고요. 이게 주어동사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뭐야? 내가 믿어야 하는 걸 믿기 위해 논거를 교환하고 논거를 검토하는 거야. 세미클론도의 몇백 개. 세미클론도의 수식어고예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글 전체에. 아, 사람은 자기가 믿어야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논거를 교환하고 논거를 검토하는 건 믿어야 하는 걸 믿고 싶어서. 그 다음 문장할게요. 돈대대로. 쉬우고. 우리는 발견한다. 데디아를. 뭘 발견하느냐. 자,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무시했던 믿음이 힘 빼세요. 자, 어리석고 난 명백하게는 잘못된 것으로써. 나 수식어고잖아. 얘는. 우리가 무시했던 믿음이 사실. 자, 뭐야? 인조 이거 즐기다만 있는 거 아니야? 지나가지다. 지금 내가 주어동사로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무시했던 그러한 믿음이 뭘 지니고 있어? 뒷받침. 뭐의 뒷받침? 이게 목적어야? 자, 이게 강력한 또는 설득력 인연입니다. 강력한 이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발견하지 않냐. 어? 내가 무시했던 게 어, 이거 강력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거 갖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다음 문장. 다른 경우에. 뭐는? 우리, 아 물론 저는 문제 풀 때 SV 이런 거 안 써요. 똥람쥐한 얘기예요. 우리는 발견, 원래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발견을 한다. 데디아를.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이유. 자, 주호입니다. 명삼의 과음성, 후치우식. 제공되는, 사람들의 의에 제공되는 그러한 이유가 실전에서는요. 전치사 관계되면서 나오면 해석하지 말고 후치우식하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냐면 우리가 자, 일치하지 않았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이유가 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야, 토, 투, 토. 이거 왜 나도 몰랐어. 뭐라고 나오는지 아니? 정면으로 맞붙어? 이건 나도 몰랐던 수고란 말이야. 수시곡은 빼야지 그리 보인단 말이에요. 참고로 매접 위든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서다의 뜻이에요. 아, 이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겁니다. 싸움이 붙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유와 맞선다는 거를 아, 우리는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볼게. 이거 밖에, 이거 되게 어려움을 맞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자. 부인할 수는 없다. 논쟁에 참여하는 거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거다.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교환하고 검토한다. 논거를. 왜? 위에서. 믿기 위해서야. 겉.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를 믿기 위해서 논거를 교환하고 검토한다. 근데 어떨 때? 우리는 발견한다. 믿음.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믿음이 아니, 그게 가지고 있네? 뒷받침을 갖고 있네? 강력한 논거를 뒷받침을 갖고 있네를 자,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다. 또 우리는 또 발견한다. 논거. 자, 이유. 우리가 의견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제공되는 논거가 어? 내 논거와 맞붙이는 것도 발견하지 않냐. 결론. 근데 결론이 주장문이었어요. 전 빨간펜으로 합니다. 해야만 한다. 주장문 여기 있거든요. 주장문이 있는 문장이에요. 자, 어떠한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정 우리 믿음의 조정이 이게 답이 어렵진 않았죠? 답은 1번이었죠. 논쟁 중에 알게 된 바에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아. 키워드 논쟁 수식어 구자나 믿음을 조정해라. 답 1번인 거 변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문제 풀 때 문조건 줄거리 그 다음에 주장하는 문장입니다.